전라남도는 무한군과 제주항공, 진에어, 한국공항공사와 무한국제공항 전기 노선 취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에 따라 무한국제공항 전기 노선은 제주항공이 4월부터 제주와 중국 장가계를 주 4회 운항하고 연길은 주 2회, 5월부터는 일본 사가를 주 3회 운항합니다. 또 진에어는 5월 초부터 제주 주 2회, 몽골 울란바토르를 주 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.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한국제공항의 정기선 유치와 노선 다변화를 위해 지금까지 지원했던 항공사 운항 손실금을 정기선 운항 장려금으로 개선했습니다.